안녕하세요. 버스터즈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염려가 되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과 관련 공무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확인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손쉽기로 건강히 위해지길 바랍니다. 저희 버스터즈도 건강 위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기도 꼭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버스터즈가 강연합니다. 힘내라 대구, 힘내라 경북, 파이팅!